텔레토비 안녕하세요 우리 텔레토비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무엇을 하냐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다 레고 딱지가 붙어있잖아요 레고인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그 매장에 가가지고 요만큼 털어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뭐냐면 예쁘게 보관하는 피규어 보관함 하나, 둘, 셋, 넷 뭐 대충 두 줄이에요 약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한다고 말한 마블의 I'm Groot 그렇다고요 마리아나 베이센츠 여기 한번 가보세요 추워다닐 때 묵어봤는데 추워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남은 레고들 넣어두는 함이래요 보통 레고 피스가 여분이 있게 남겨주는 편이 있어요 그런 게 남으면 저는 항상 비닐봉다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했거든요 또 어디야? 어 여보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고 약간 기웃기웃거리니까 사장님이 좀 올려드릴게요 살쪄이다 살쪄이다 이것도 주셨어요 여기 안에는 달력이랑 다이어리 aka 영상 어린왕자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꽃과 이 다이어리 달력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와 신난다 근데 진짜 이게 박스로 놓고만 보는 게 신날 수도 있어 오히려 이게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그니까 여기 쌓아놓고 하자 응 아니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 까는 것도 너무 아깝다 최대한 박스에 손상의 악략 무슨 느낌인지 알죠? 사실 레고를 시작한 데리도 뭐 그냥 아빠라고는 했지만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아빠가 그걸 다 버려버린 거야 이제 그때부터 레고 결핍이 시작돼 버린 것 같아 하다 보면 아무 생각에 사라져서 스티스 푸는 게 있을 것 같아 보통 이게 이렇게 막 1번 순서대로 조립하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1, 2, 3밖에 없네 그러면 금방 해 막 이렇게 십 몇 가지 있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지 앤 이지 하다 그날 1번, 2번 이런 거 없었어 일단 다 까고 시작해야 돼 한 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다잘저잘한 게 많네 뭐야 뭐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렇습니다 진짜 새싹이야 너무 귀여워 뭐야? 아 하나씩 하나씩 다 끼우는 거구나 너무 신나잖아 오 약간 지금 이런 느낌이야 이쁘네 이거 3개 만들어야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아 맞어 뭔데요 포카칩 파란색 벌스 초록색 포카칩은 파란색이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약간 이거 있어 약간 좀 짭조름하니 뭔가 맛이 되게 좋았는데 좀 느끼하고 손에 이렇게 너무 묻는 것 같아 더 근데 파란색은 뭔가 그런 게 없어 파란 포카칩이 진리다 쌀떡이랑 밀떡 왜 그거 가지고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구나 난 그건 또 몰랐는데 오케이 또 뭐 있어요? 재밌네 이건 너무 도전적이긴 한데 네 찍먹 찍먹이지 물론 그런 말은 들었어 탕수육 자체가 부어먹는 음식이라고 근데 굳이 부어먹지 않아도 찍어서도 먹을 수 있는 방향성을 하나 더 제시할 수 있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요즘 사람들 보면서 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다들 또 뭐 있어요? 재밌네 이런 거 재밌긴 해 악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와 이거 어렵네 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알 그러면 알은 누가 나? 근데 알에서 나온 거 같은데 알에서 나온 거긴 한데 알이 어떻게 생겼어? 우리 신화에도 그런 거잖아 알에서 태어난 사람 박혁거세요? 그거는 나는 그래도 닭부터 생명이 먼저 있지 않았을까? 엉덩이는 하나다 두 개다? 엉덩이는 하나지 한 짝이지 약간 이게 두 개는 아니지 젓가락도 한 짝이라고 하지 두 그거라고 하진 않잖아 오케이 100분 토론해요 오늘 다 이길 수 있어 목은 머리에 붙어있다고 엉덩이 붙어있어? 어우 이거 좀 신박하네 머리에 붙어있는 걸로 알려나 왜냐면 사실 머리가 없으면 이건 다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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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이게 맞는 건가? 뭐.. 질문이 뭐였죠? 똥 먹었다고 소문나기 똥 안 먹었는데 똥 먹었다고 소문나기 돼? 진짜 똥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기 lid 소문 안나는 게 나을까 나 똥 먹을래 그냥 나 똥 먹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미치겠네 5만원 구독자인데 악플이 언제 못들어? 종해요 아 진짜 웃기네 우리 할 수 있죠? 해야 돼.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끝이야 혹시? 이거 3개 만들어야 돼. 아니 잠깐만. 아 빨리 해야 돼 이거. 제가 요즘 사람이긴 하지만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거 아니니까 난 좋아. 재밌어. 부석구석 씻겨주기. 아 진짜 짜증나 벌써. 재범이 형을 부석구석 씻겨주기. 아 내가 힘이 없는 재범이 형을 부석구석 씻겨줄래. 그게 나을 거 같아. 기분이 나빠. 차라리 내가 그러는 게 낫지. 아 망했다. 이걸 2개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이나. 어쩐지 모자라더라. 당에 목이 15만. 당에 백두기 1만. 벚땅이가 팔짝팔짝 뛰잖아. 뭐가 있든 상관없어 사실. 어차피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 2개 만들기 어렵진 않은데 하나도. 다른 레고에 비해서 만들기 진짜 쉽지. 엄청 쉬워.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레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 그냥 단순 노동이에요.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딱히 막 크게 고민한 적이 있나. 전혀. 뭐야? 이게 맞는 건가? 망했다. 이걸 2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제 씬으로 다 끝났는데 왜. 이게 없지? 이게? 네. 이게 있는데 왜. 아아. 아 여기. 어떻게 꽂아라는 거지? 아 뭐야. 이것도 다 꽂아야 되는 거야? 오 마이 갓. 댐. 뭐 오늘. 그거네 완전 그 뭐야. 꽃꽂이 수업이네. 뭐 오케 하는 게. 고민한 적 있나? 전혀. 냄새가 나는 거 같나요? 응. 아니야. 원래 이만큼 나와요. 원래 이만큼 나와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레고들은 항상 잔여물을 조금씩 준다고. 이건 뭐냐. 잡아가지고 이렇게 툭 떼면 이렇게 그것만 툭 떼는 그런 용도예요. 요즘엔 다 들어있어. 이거 옛날에 막 따로 사고 그랬던 거 같은데. 진짜. 2시간 걸렸어요. 왜냐면 중간에 자꾸 피디지 말 걸었잖아요. 또 뭐 있어요? 아이 재밌네. 이런 거 재밌긴 해. 예쁘지 않나요? 나름 이렇게 해놓을까? 나름 좀 그럴싸하고. 그리고 달력은 못 만들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일단 다 떠나서. 찐으로 하니까 찐으로 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 예쁘다. 이런 쿨까지.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레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레고도 만들고. 포켓몬도 하고. 이것저것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텔레토비 여러분들. 안녕. 오 예스얼. 아 이런 거네. 이런 애들은 좀 옆에다가. 밑에가 좀 허술하긴 하다. 괜찮은데 나름? 나름 괜찮아. 나름 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고 예뻐. 괜찮아 되게. 오오오. 좀 그럴싸해. 그래도. 괜찮아 나름. 너무 걱정하지. 어이구. 네. 네. 감사합니다.